네, 저는 지금 IGM 서비스 코리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IGM 서비스 코리아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들은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는 용접 작업을 기계를 사용하고 자동화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주력 제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주력 제품은요, 용접을 자동으로 하는 용접 자동 로봇입니다. 저희 로봇은 6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용접을 전용으로 하는 용접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접 포지시나라라든지 용접기라든지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여가지고 어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용접하는 시스템을 꾸민 것,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의 주제품입니다. 혹시 앞으로 회사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회사 계획은 현재는 저희들이 주로 수입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이 시스템 많은 부분들을 국산화에 관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